Q. 질문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?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네 우리 지금 질문 타임? 같은 거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볼까요? 오케이 뽑겠습니다 오 비행기다 비행기다 자 펼쳐주세요 몇 살이에요? 두근 한 살이에요 이것도 안돼요 아니 근데 아니 질문이 아니 이거 누가 이거 현승이 밖에 못해요 네 제 촬영 전날 아 촬영 날 루틴은요 전날에 일단 수면 한 대라고 자는데 왜냐면 조금이라도 빨리 잠에 들기 위해서 그렇고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두 개를 바로 먹어요 자 스티브C 아 저는 일단 촬영 전날에 거의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점심 먹는 거 바꿔요 아니 근데 점심은 괜찮아요 저녁은 안돼요 저녁에 저랑 같이 빙수 먹었고요 저기요 조용히 가세요 저는 촬영 전에 촬영 전날에 거의 안 먹어요 왜냐면 저는 잘 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먹어요 오우 안 먹어요 근데 어제는 뱅식이랑 경무이랑 같이 맹고 빙숭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못 참았어요 근데 먹었어요 제 계획에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 4시 픽업인데 3시에 잤어요 그래서 1시간밖에 안 자고 안 잔 거 아닌가요? 거의 안 잔 거죠 거의 원래 안 자는 게 목표였는데 어쩔 수 없게 아 안 자면 진짜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자고 지금 어디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그럼 안녕 잘 뽑아야 돼요 최근 겪었던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요? 원래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최근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형사 겪으면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분이랑 뽀뽀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이한 일 많네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티브이지 않을까 예상으로 스티브 형이다? 수측이에요 저는 학교를 가다가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한 곡 반복 듣기를 많이 해가지고 분명 이렇게 반복 듣기를 누르면 이렇게 1이 떠가지고 그것까지 뜨는 거 확인하고 핸드폰을 껐는데 반복 재생이 안 돼가지고 어? 이건 뭐지?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기이하죠?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 3 를 뽑아야 되는 거죠? 네 오! 에이 웨이터 모양이에요 맞네요 비행기 최근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? 최근 가장 재미있었던 일 우리 바리스타 이벤트 때 원호가 우리 우노가 그 뭐지? 청포도 에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청포도 에이드에 청포도 시럽 그다음에 얼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다를 아니라 갑자기 물을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원호가 물을 다 따르고 이거 맞지?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두 명이 야! 이거 아니야!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바로 뒤로 보냈어요 끝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재미있죠? 제일 정말 즐거워요 정말 어제 밤 저희가 현승이 형이랑 떠들었는데 데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 또 깼어 이러면서 제가 어둡게 자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번 깼어요 맞아요 원호가 한 번 얘기하고 깨고 현승이 형이랑 같이 얘기하고 또 깨가지고 제가 약간 잠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니 현승이 형 목표로 컸어 저는 연장사고로 종이비행기로 잡으셨네 할 수 있어요 형 스퀴즈! 9초 안에 눈물을 흘려주세요 제가 또 팀 내에서 울음이 없기로 우리 둘이 울리면 9초 안에 어떻게 눈물 9초 안에 어떻게 울죠? 잠깐만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시도만 해볼까요? 시작! 시작! 어 저 눈물 났어요 났죠? 오 났네 눈물이 났는데요? 성공! 성공! 눈물 났죠 눈물이 톡톡한 게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 마음이 났던 사람한테 안 보이는 눈물 성공! 성공! 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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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